양양군은 현남면 직영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 안에 있는 군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땅을 되돌려받는 환매 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해양가의 직영관광지 개발 사업장입니다. 전체 용지 15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만여 제곱미터는 과거 양양군 소유 군유지였습니다.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를 명분으로 양양군이 2017년 말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차례로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 156억 원을 감안하면 3.3 제곱미터에 평균 65만 원 안팎 수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거의 헐값에 넘겼습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보면 한 500에서 한 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양양군은 매각 당시 사업자가 땅만 사들이고 개발 사업은 안 할 것에 대비해 환매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사업 시행 허가 이후 1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매에 허점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각한 군유지를 확실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착공하면 환매 특약이 말소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착공만 하고 다른 곳에 땅을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양군도 지난해 초 이런 문제를 알고 토지 임의 처분 금지 등이 담긴 재협약을 검토했지만 아직 사업자와 협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믿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이 시군과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허술한 환매 특약 때문에 양양군은 금사라기 땅을 내주고도 민간 사업자의 처분만을 바라는 의뢰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